사라와 함께 휴 농막 보실 분 얼른 오세요! 가격이 감동입니다! 감동하우지인 본사 오셔서 실물 구경도 하시고 선차순 5명에게 드리는 50만원 할인 혜택도 꼭 받아가세요! 감동적인 혜택 놓치지 마세요! 망폭이 굉장히 촘촘해서 작은 날벌레의 침입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보증기간 1년! 1년이 지나도 하자 발생 시 AS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오! 감동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이 30cm 차이가 체감상 엄청 넓게 느껴집니다! 30cm의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이 30cm가 거의 이 정도 되잖아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광활한 공간이 나오는데요 제가 또 한 번 누워보겠습니다! 음... 리뷰 잘해! 예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하우스를 리뷰하는 사라입니다! 오늘부터 캠핑카뿐만 아니라 목조주택, 농막, 이동식 주택 등 다양한 하우스도 리뷰하려고 합니다! 주택 사업하시는 대표님들 많이 많이 문의주세요! 열심히 리뷰해드릴게요!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찾아온 곳은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감동 하우징입니다! 농막의 기본기는 다 갖추고 가격은 초초초저가로 판매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요 오! 굉장하죠? 또한 대표님께서 꼼꼼하게 제작해서 고객들에게 감동을 주고자 사명을 감동 하우징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물론 농막 퀄리티도 중요하겠지만 가격! 바로 가격이 좋아야지 고객들도 감동하겠죠? 궁금하시죠? 채널 고정! 짠! 편안한 쉼과 라이프를 추구하는 감동 하우징 인기 모델 6평형 휴입니다! 판매가가 무려 1450만원! 가격이 감동입니다! 거기다 무려 선착순 5분! 사라는 외박 중 구독하고 인증하시면 50만원 할인 혜택도 드린다고 하니까요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뿅! 우선 사이즈는 6평형 농막으로 가로 6.1 폭은 3.3m 높이는 3m입니다 도장은 아파트와 동일한 4년에서 5년의 수명을 가진 친환경 수선 페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출입구 쪽은 오렌지색으로 포인트를 줬으며 오염에도 문제없겠죠? 하부는 지면에서 습기가 올라와서 부식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아연 각광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보통 농막 이동시에 크레인 거리를 지붕을 타공해서 설치하는데요 그로 인해 10년 넘게 사용하다 보면 지붕에 누수가 발생되는 결함이 있어서 지금처럼 하단에 크레인 거리를 설치하셨다고 합니다 20, 30년 돼도 누수없는 차별화된 신공법입니다 거기다 보증기간 1년 만약에 하자가 발생 시에 1년이 지나도 AS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진짜요? 헐 감동입니다 그만큼 튼튼하고 누수없는 농막에 대한 자부심이 아닐까 합니다 지붕 총 두께는 250mm로 실링 방수, 방수 시트, 아스파트 싱글 3중으로 방수 마감했습니다 어? 보이시나요? 화장실에 설치된 화장실 환기팬입니다 거기다 옆에는 주방, 후두, 환기팬이고요 습기와 냄새 걱정 없겠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보통 욕실에는 설치를 잘 안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고객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이런 디테일 정말 감동인데요 거기다 지금 낮에는 잘 안 보이지만 갬성갬성한 출입구 조명도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궁금하실 내부 들어가 보실게요 실례합니다 우선 제가 소개해드리는 휴의 첫 인상은요 다른 농막보다 이 폭이 30cm가 더 넓다고 들었는데 확실히 이 30cm 차이가 체감상 엄청 넓게 느껴집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광활한 공간이 나오는데요 여기 아까 폭이 내부가 2m 90이라 했거든요 제가 또 한 번 누워보겠습니다 에차 아유 뭐 여기는 뭐 지금 바닥이 엄청 뜨끈뜨끈해서 온도를 이렇게 지지는 것 같아 좋네요 거기다 창문이 양쪽으로 있어서 환기도 잘 될 것 같고요 체감도 좋고 개방감도 너무 좋습니다 거기다 창문 보시면요 이중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단열도 굉장히 잘 될 것 같죠 두께감 보세요 엄청나죠 그리고 주방 공간도 보실 건데요 보시면 욕실과 주방 공간을 한 면으로 설계해서 이 거실 겸 방 공간을 넓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주방 공간에서 그 30cm의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이 30cm가 거의 한 이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만큼의 조리 공간은 더 확고한 거기 때문에 주부님들이 특히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요리하기 진짜 너무 좋겠죠 그리고 상부장 보시면은 굉장히 높고 이렇게 널찍한 수납장 보이시고요 얘가 지금 문쪽이 하이글로시 도장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기름이나 음식물이 튀었을 때 이렇게 닦는 관리가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타일 마감되어 있고 벽면은 오른쪽 보시면 SK 후드 하고 SK 하이라이트 설치가 되어 있어서 SK에서 1년 무상 보증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넉넉한 깊이에 싱크볼 설치되어 있고요 이쪽 아까 말씀드렸던 조리 공간 30cm가 확실히 넓다 보니까 넉넉하게 또 여기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도 이렇게 수납장이 널찍널찍하게 있습니다 이쪽에 콘센트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쪽에 딱 냉장고 놓으면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냉장고를 이쪽에 두셨을 때 여기가 또 30cm가 더 넓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이동을 좀 더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 30cm 차이가 엄청난 거 느껴지시죠? 바닥은 원적외선 방출, 전기온도 필름 난방 시공을 해서 겨울에도 굉장히 따끈따끈할 것 같고요 여기 온도 조절기가 보이는데요 보통 타 업체들은 배선을 바깥쪽으로 빼내서 좀 지저분해 보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 감동 하우징은 이렇게 벽 안쪽으로 매립해서 깔끔하게 마감했습니다 거기다가 이 위치 보통 이 아래쪽에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게 되면 누워있거나 앉아있을 때 전자파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해서 감동 하우즈 대표님은 이 위쪽에 설치를 하셨다고 해요 감동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기시설은 케이스 규격 전선 전기공사하여 누전시 화재를 방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욕실 보실게요 오 욕실에도 있을 거 다 있는데요 어? 요거 우선은 녹물 걱정 없는 스텐레스 소재의 온수기가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영하 15도에도 동파 걱정 없는 소재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 감동이죠? 보통 다른 녹막들은 이 참문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감동 하우즈는 이렇게 황풍기가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욕실에서 물을 사용하고 샤워했을 때 습한 공기라든지 볼일 볼 때 냄새 걱정도 없겠죠 벽면과 바닥은 타일을 사용해서 마감했고요 이렇게 인테리어 포인트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널찍한 세면대 거울 오늘 화장이 잘 먹었네 그리고 샤워기 여기 이제 비누랑 칫솔꽂이 그리고 세면대까지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화장실만 보면은 그냥 뭐 저희 집 화장실랑 똑같은데요? 지금까지 사라와 함께 감동 하우징이 제작한 휴 모델을 살펴보셨는데요 어때요? 구석구석 감동받을 만한 포인트가 느껴지시나요? 농막에서 가장 중요한 단열, 누수, 보존성은 기본 이상 필요한 옵션은 다 갖춘 가성비 좋은 농막을 찾으신다면 강력 추천합니다 감동 하우징 본사 오셔서 실물 구경도 하시고 선차순 5명에게 드리는 50만원 할인 혜택도 꼭 받아가세요 감동적인 혜택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하우스를 리뷰하는 사라였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안녕